마지막 과제, 마지막 선수 천종원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즐겁게 네 번째 과제를 잘 풀어줬으면 합니다 그렇죠 천종원 선수, 월드레킹 1위 아닙니까? 그렇죠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천종원 선수, 본인의 모습을 여기에서 마지막 네 번째 과제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시기를 관중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, 그리고 천종원 선수는 이 경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 많은 경기를 할 선수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, 이번 시즌에도 앞으로도 남아있는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천종원 선수 첫 번째 시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관에 아, 다음 홀드까지 네, 오른손 홀드 빠르게 개최를 했고요 네, 왼손 보너스 홀드 아, 네 한 번만에 보너스 홀드 위쪽까지 진출을 하네요 네 그렇죠, 보너스 홀드만 잡으면 완등까지는 뭐 네, 전혀 무리가 없죠 네, 아주 네, 불안하게 네, 완등을 해냈습니다 네, 완등을 해냈습니다 네, 완등을 해냈습니다